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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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랑입니다 여러분들! 야핏! 우리 야핏에서 나 다이어트 한다고 또 도와주겠다고 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게스트 제가 솔직히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첫인상이 좋지 않았거든요 개불렙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초미년 룸메이트 11cm님들 제발 나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나을게요 뒤지기 전에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룸메이트 11cm 들쥐입니다 What's up, guys? 대볼리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저희한테 질 준비? 아 난 자신이 없어 마랑님한테 질 자신이 없어 기강이 많이 헤이해지긴 했네요 헤이! 그래서 야핏 오늘 사이클링 타면서 대결해야 돼요 핸드캡을 드릴 거예요 두 분이서 번갈아서 자전거를 타실 거예요 대신 내가 이기면 오늘 오늘 초른료 초른료 듣고 오셨죠? 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없고 그거 내꺼 뭐가요? 아 진짜? 대신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를 이기면 초른료 두 배 준대요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유행하냐면 진짜 다른 거리 막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맵이 굉장히 많아서 안 가본 곳을 이렇게 라이딩하면서 간다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좋다 아이디가 뭐야? 초미녀 듀오 아 그리고 지금 한 번씩 돈 들어오잖아요 네 이걸 꾸준히 모으면 스타벅스 같은 커피나 여러 가지 다른 제휴된 회사랑 교환권 같은 거 준대요 7km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오 한 마디만 딱 해보시죠 아 돈을 최대한 많이 타가겠습니다 아다하다 화이자 근데 화이자가 미친 아니지? 맞아요 근데 왜? 엠지센터 그렇게 해? 엠지센터 그렇게 하는데? 아다하다 화이자 몰라요? 아스라스 아스트라제네카 몰라요? 자 저는 뭐 블리커 없이 그냥 작살 내겠습니다 야 너도 죽어 야 너도 죽어 너 죽을 수 있어 라이딩 싫어 너도 죽고 싶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규칙은 11cm 분들은 번갈아가서 하고요 교체 타임은 그냥 중간 중에 아무 때나 말고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진짜 나 이기려고 왔거든요 가자 갑시다 뒤졌다 아 아니야 페이스북을 다 썼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할거야 이게 얼마나 맛있지? 이제 600m 붙였다 아니 금방 하는데? 아니? 지금 내 숨은 금방이 아니야 어떡해 마랑이 왔어 자 이렇게 살살 이겼다 졌다 해주면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 거거든요 손님이 교체 좀 해 아 뒤질 거 같거든? 초민혁 두호가 지금 뒤에 엄청 뒤쳐져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또 교체하니까 금방 이렇게 추월하긴 하네요 어엇 어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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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 아 누구 순되냐? .. 홍대와 머리가 없어? 도렬 누구를 썼어? 어 아 하하핰허 아 우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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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유가 없다! 아이고 몸이 익어 잘했네요.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kg 내줄대요. 나랑 님 다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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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번만 해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아니 우리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초미녀니까 힘들어도 이쁜 거지. 3kg만. 불안해. 나도 불안해. 나도 불안해. 나도 불안해. 나도 불안해. 계속 불안해. 계속 불안해. 가만히 잃어버린 후... 괴물이 좀 빙! 앞으로 게임을 이어주세요. 아! 잘했어. 아! 아! 이리와. 하! 하! 맘에 5킬로인데 5킬로 할래요? 다시는 있어요? 아 빨려 빨려! 나 페이스를 윤지양 가서 관리했어 오이 빠르다! 오케이! 벌려놔야 돼! 배벌리 님이랄 때 좀 벌려놔야 게임이 돼! 윤지인 씨는 그래도 좀 운동을 해봐가지고 여기서 쫙 걸쳐야 돼! 화이팅 화이팅! 야 빡치다! 말이 없어졌는데 야 마라 안 보여! 앞에 없어! 오! 이제 진짜로 들어간 거 같은데 자 이제 딱 2.5킬로 남았거든요 받았어 한번 이대로 이대로 언니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이게 바로 앞이야 이 씨 날 더 푸진다 1.5킬로 오케이 이따갑니다 근데 말이 많이 오케이 오케이 역전 역전이세요? 역전 됐어! 흘면서 비베이스 역전다 말아 아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오 아! 이하고 역전 다하나? 나한테 나가면 할 수 있어 자, 1킬로 남았고요 아! 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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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갔어! 여기 이렇게 일어났는데? 안 돼! 나 때릴 수 있어요 다시 봐! 반전기초! 다 다녔다! 다 다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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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제 좀 운동한거 같네 너 운동 안했지 운동했어, 저 지금 양쪽 귀 안 내리고 입었거든요? 조용히 좀 더 해줄게. 아이씨!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재밌게 했어요, 진짜 재밌게 했는데 지지락지지락하면 그렇죠? 근데 힘든 건 똑같잖아요. 되게 재밌게 또 좋은 격리를 한 것 같아요. 약속대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야필과 함께한 다이어트 운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안녕! 안녕!